청주시 흥덕구 울리단길은 이색적인 카페와 갤러리 등 골목상권이 들어서며 청주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청주시는 이 일대 활성화를 위해 166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 이전보다 못하다는 주민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출동 HCN 임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물씬 나는 카페와 작은 갤러리, 음식점 등이 들어서며 SNS의 청주 명소로 떠오른 울리단길. 청주시는 점점 쇠퇴해져가는 운천 신봉동 일대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울리단길 명소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였습니다. 자그마치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66억 원. 이 사업에는 청주 고인세박물관에서 흥덕초등학교를 거쳐 운천 신봉동 주민센터를 잇는 도로를 일방통행체제로 바꾸는 도로 조성에도 2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가 골목안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만든 보행로만 봐도 탁상행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흥덕구 운천동 일대 일부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보시다시피 보행로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버젓이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진입금지 팻말과 일방통행 표시로 골목길을 빙빙 돌다 지쳐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공간마다 세워놔가지고 새 사람들이 운미단길을 찾아왔을 때 어디다 차를 세우고 이 상권을 이용할까 그런 거는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 점이 있더라고요. 도로가 확장되면서 강화된 청주 흥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업 전에는 그나마 주차할 곳이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면서 주정차 즉시 과태료를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 주위에서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물건 싣고 내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불편하고 저희 손님들도 오면 정말 이거 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져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서 헤매고 빨리 달라고 신발도 못 뽑고 그러는 지경이에요. 이런 까닭의 어린이보호구역 앞 도로변에는 장사를 하던 상인 내댓가구가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가기도 한 상태. 골목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 되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꼴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사업 전보다 주차 면수는 늘었지만 양방 주차가 불가능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있을 수 있다며 고인세박물관 앞쪽 지하주차장이 생기면 사정이 나아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과 많이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이 끝나는 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물리당길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사업 투입해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손을 댄 울리당길 하지만 옛길의 정치마저 느껴지지 않는다는 쓴소리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